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거지같은 병림픽 우승후보들 데리고 왔는데요. 보시고 누가 금메달인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스몰웨딩을 올릴거라서 장소는 절대 비밀이지만 그래도 청첩장으로 계좌번호 돌리면 사람들이 돈 잘 보내주겠죠? 수금 잘 될거냐 이거에요. 첫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와 고통받는 가족 부부가 같이 글씁니다. 그리고 추후에 달릴 베스트 댓글의 의견을 최대한 따르기로 미리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극외향형인 사람입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힐링을 하죠. 그런데 남편은 저와 반대로 극외향형입니다. 밖에 오래 있으면 우울증 걸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힐링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이는 이런 아빠를 닮아가지고 내향형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사람 많은 곳을 극도로 싫어하고 차를 탔다 하면 멀미가 너무 심하고 놀이터랑 놀이동산 같은 걸 되게 싫어해요. 애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독서랑 그 외에 좀 조용한 그런 취미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전업주부고 남편은 직장인과 부업을 해요.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저희 시댁과 친정 모두 15분 거리라 주 3일 이상은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있죠.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어릴 때는 가족끼리 추억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제 의견에 따라서 해외 및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여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엄마 이때까지 많이 갔잖아. 이제 그만 가.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자꾸 하면서 여행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래요. 여행 갈 때마다 제가 멀미약을 잘 챙겨 먹이긴 하는데 차를 타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배에서도 그래요. 어지러워하고 많이 토하고 그러죠. 특히 비행기의 경우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면서 이제는 비행기는 아예 타고 싶지도 않다고 해요. 그리고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래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여행이 즐겁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장기간 여행을 해외여행 다녀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꼭 몸살을 알아요. 둘 다. 뭐 그러더라고 여행이라는 게 추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냥 갔다 하면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다며 점점 강하게 거부를 하는데 하지만 저는요. 여행이 너무너무 좋고 맨날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나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섭고 같이 다닐 친구는 없고 친구가 있긴 한데 다들 임신하고 결혼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친정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재미없고 무엇보다 나는 내 가족들과 같이 추억을 만들고 싶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의견이 전혀 안 좁혀져요. 조언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놓고 바로 도망갔어요. 댓글 1번 아니 집에 있기 힘든 사람이라면서 굳이 왜 전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그런 체질 같은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2번 아니 전업인데 주 3회 이상 어른들이 애를 봐주신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애를? 이보세요 어머님 꼭 어딜 첫 끼어 나가야만 추억이 쌓이는 건가요? 애는 집에서 자기 엄마랑 같이 떡볶이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도 추억이 되고요. 재미있는 영화 화면을 봐도 추억이 되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추억 쌓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꼭 돈 써가며 첫 끼어 나가가지고 애한테 멀미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겁니까 지금? 비행 공포를 극복하라고 쳐 태우는 거냐고요. 외향형이 그런 게 집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분이면 밖에 나가가지고 폐지라도 주시든가 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쳐 징징대냐고 님 절대 외향형 아니에요. 외향형인데 혼자 왜 여행을 못 갑니까? 나도 외향형인데 나 혼자서 해외 잘만 돌아다녔는데 그냥 너는 가족들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난리란 그런 옆에 내일 뿐이에요. 저기요 그냥 영업집 같은 알바라도 하세요. 극 외향형이면서 일할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어떻게 그지가 않네. 우리는요 이거를 외향형이라 아니라 그냥 이기적이다라고 불러요. 집이 모르는 것들. 아우씨 이건 여자가 봐도 백포 여자가 이기적인 거죠. 적어도 가족 여행이면 가족들이 다 즐겁거나 다수는 즐거워해야지. 그냥 너 혼자만 좋아 죽는 그게 무슨 추억이고 무슨 여행이고 무슨 행복이야. 특히 애가 싫다는데 뭔 추억을 쌓게 해주고 뭔 경험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요. 차만 타면 토 안 끼어? 남의 집에서 불편하게 잤던 기억들? 그런 게 추억이에요? 집구석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 그럴 시간에 뭘 좀 배우러 다니거나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세요. 5번 10년 동안 독재를 방관하고 따른 것도 웃기네요. 하물며 애가 놀이터도 싫어한다면서 10년이나 따라서 움직이다니 어우 학대야 학대 너무 싫어. 그리고 그 와중에 전업인데 애를 3일씩 맡기고 남자는 투잡 뛰고 이야 이런 여자도 결혼을 하는구만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지 이건 에너지 많이 쓰라면서 너도 투잡 뛰고 혼자 외향형 짓거리 10년 이상 재발하고 오라고 취업 좀 하라고 이러고 궁뎅이 뻥 차가지고 쫓아버리라고 6번 이게 첫 돌의 M이라는 게 애를 죽일 셈이야 아이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진 남친이 제 생일 케이크를 아는 여자한테 줘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최근 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저를 포함해 총 4명이서 술집에 들어가 생일 파티를 했어요. 저랑 남친이랑 그리고 아는 여자애랑 남사친 이렇게요. 남사친이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줬습니다. 제가 근데 빵이랑 빵으로 된 케이크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남사친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온 거였어요. 그리고 제 남친도 제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만 먹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초 켜서 생일 노래 부르고 술을 먹고 그러다가 10시가 되기 전에 제가 만취해가지고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먼저 집에 간다. 케이크는 술집에 맡겨줘. 내가 내일 찾으러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남친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오늘 술집에 가서 케이크 먼저 받고 우리 데이트하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그 케이크 어제 그 여자애가 가지고 갔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제 분명 대신 맡겨달라고 했잖아. 이랬더니 너 어차피 케이크 안 먹잖아. 그냥 버려. 아니 버렸다고 생각을 해. 이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건 나도 먹는 거잖아.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했더니 글쎄 자기가 새로 사주겠다며 그냥 신경 쓰지 말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저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내 생일에 처음으로 받아본 케이크였거든요. 그래서 나 서운하다 이랬더니 뭐가 서운해? 너 취해가지고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아? 이런 소리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찌질한 건지 속상해서 글 남겨봤어요. 댓글 1번 술집에 케이크 맡겨놓은 게 당연하다는데 싸질러 놓은 이 거지같은 글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답답해진다. 어이구. 댓글 역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댓글 댓글 2번 친한 친구였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냥 아는 여자애가 생일 당사자의 케이크를 말도 없이 가져가는 건 무개념이 많죠. 그 아는 여자애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면 쓴소리 한번 제대로 하셔야 할 겁니다. 댓글 남의 가게에 자기 아이스크림 맡겨놓고 하루 동안 보관해 달라는 개진상 글쓴이가 손절 당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저라면요. 이런 거지같은 사이코 개진상이란 어 얘한테 쓴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관계 유지하고 싶을 생각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3번 어이구야 밤 10시도 안 잤는데 만취하고 인상 불쌍 돼가지고 남자한테 실려가구만? 깔깔깔깔깔깔깔 안 봐도 뻔하다 뻔해 어떻게 살른지 어이구 4번 내 살다살다 생일 케이크를 술집에 처음 맡겨놓고 다음날 찾아간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이게 뭐냐? 5번 내가 이 거지같은 거를 해석 좀 해봤어요? 저기 사장님 여기에 이 케이크 좀 맡겨도 될까요? 어이구 그 큰 걸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게다가 그거 혹시나 변질돼가지고 달라면 나중에 누가 책임져요? 아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씨 여친이랑 데이트하려면 이거 짐인데 어떡하지? 4주 내한테 다시 도로 가져가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뭐 저 여자아이가 같이 축하해줬으니까 얘 주는 게 맞겠지 뭐 야 니가 가지고 가 다음날 내 친 언니야들 나만 지금 찌질한 거야? 6번 야 이 미친 그 가게 냉장고가 니네 집 냉장고냐? 그리고 할 거면 니가 직접 말을 하던 거야 왜 그런 거지같은 걸 남한테 시켜? 7번 그 케이크 보나 마나 다 녹아가지고 가던 길에 버렸을 거예요 그 여자아이한테 오히려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라고 근데 이 두번째 사연은 왠지 낯이 있다 세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청첩장에 계좌 넣나요? 개인적으로 얘가 1등 같아요 제목 그대로예요 청첩장에 계좌번호 적어도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근데도 왠지 이거 대놓고 돈 달라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그냥 너 나도 자연스럽게 보일까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제가 스몰웨딩이라서 결혼식 초대 안 할 거거든요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계좌가 적힌 청첩장을 주면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댓글 1번 어떤 기분이냐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 아니 야 너는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2번 쓴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초대도 안 하면서 돈을 왜 받아요? 뭔지 알겠다 개념 있는 척 스몰웨딩은 하는데 뿌린 건 거두고 싶은 거죠 아유 추하다 진짜 2번 이게 맞죠 근데 뿌린 걸 거두고 싶으면 애초에 스몰웨딩도 안 해야지 인간 참 추하구만 야 이 미... 너 청첩장 뜻 모르냐? 그거 초대장이잖아 그런데 초대를 못하겠지만 계좌 적힌 걸 주겠다고? 아니 무슨 벌칙금 고지서야 뭐야 이게? 강제 수금을 하겠다 이건가? 야 너 혹시 지금 무슨 수금하냐? 안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스몰웨딩 하겠다는 게 이제는 돈이 없는 것도 모자라 주변인들마저 다 잃어버리려고 아주 대놓고 발악을 하네 헐 5번 내 인생 살다 살다 스몰웨딩을 하는데 계좌번호를 넣은 청첩장을 뿌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처음 봤다 야 정말 깜짝 놀랐네 엄청 구질구질해 왜 그래 초대는 하겠지만 주소는 안 알려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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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럴까 진짜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왜 이러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돼서 그러는 건가? 뭐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스니가 뿌린 게 많았다면 아무리 이런 경우라도 거두는 것도 인지상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언뜻 보면 계산이 맞는 것 같아도 틀렸죠 거기서는 그래도 밥을 얻어먹었잖아 근데 이거는 밥도 안 주는데 그죠? 아니면 뭐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 밥값은 빼고 주든가 아무튼 스니가 뿌린 게 없다면 진짜 말 그대로 매장 당하는 거고 뿌린 게 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돈 주고 다 연 끊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